방금 끝난 ssd와 두산과의 잠실 경기에서 역대급 보네드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시민의 말 두산데오스의 1-3 안루 끝내기 찬스에서 타자 조수행이 친 타구는 저익수 앞슛바운드가 되며 출루했고 악선 주자들은 자동 주루가 되어 3루 주자 김재호는 홈에 들어왔으나 2루 주자 정수빈과 1루 주자 안재석은 주루를 하지 않고 그대로 서있다가 각각 태그아웃과 2루 포스아웃을 당하며 끝내기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멘탈이 붕괴된 두산은 오익수 조수행의 황당한 수비 플레이가 터지며 12회 초에 내리 3실점을 하며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최종 스코어 5대1로 ssd가 승리를 거두며